뭐야 컨티뉴가 안되는데? 도모스 한글로 하면 되는거 맞아? 난 되는데 같은 이름 있는거 아냐? 뭐라고 해할래? 아 이름을 좀 죽여야 되는구나 유저 인포 업데이트 포크 설정 랭기지 한글 있나? 아 있네 한글이지 오케이 볼까? 스페이스와 컨트롤, 시프트, 음소거, 헤드셋, 눌러서 말하기 인게임에서 막 눌러서 말할 수 있다는 얘기 봤는데? 뭐라고? 어 인게임에서 마이크 있더라 오케이 해봅시다 들어왔어? 게임찾기 들어가봐 방 하나 잡고 들어가자 오케이 어느 방 갈까? 클래식이 그냥 그거고 어멍어스고 클래식 플러스가 직업이 있는거거든? 음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직업 없는거 부터 한번 맛보기로 직업 없는거? 지도를 몰라가지고 이게 처음 들어가면 내 위치부터 한국사람 마이크 초보 그거 저거 해볼까? 오케이 오케이 튜토리얼 뭐 생각하면 되지? 음 쉽다 진짜 아무것도 선택해 공이 들어왔어 뭐야 두명으로 봤군? 아아 두명이다 두명 안녕하세요 오케이 레디하세요 이거 마이크 들리시나요? 맞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인데? 아아 일곱 명인데 두명은 너무 많지 않나 또? 어? 일곱 명이면 한명 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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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아니 한명 한명 하면 돼 이게 왜냐면은 다른데 그 직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고? 튜토리얼 들어가셨다고 제가 한 명으로 줄이고 아 풀방 됐네 칼 뭐 이런거 다 넣어주고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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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방이 있음 한국사람 마이크 초보 그거 아님? 맞아 아 여기 들어가면 아이씨 아니 다른 방이 같은데 여기 열한 명인데 방이? 어디 들어가라고? 어디 들어가라고 한국사람 마이크 초보 그거 한국사람 마이크 초보 그거 한국사람 마이크 초보 그거 여기 들어가지 레이드가 적어? 오케이 열한 명 오케이 아아 틀리? 아아 들리세요? 히히 타다가 너무 심해요 수고타자자 뭐 마이크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 안나오는데? 그거는 랜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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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플러스로 가면 수폭 안되구나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말 들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들리시네? 어 나 들려 나 들려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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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라탕 아 한 명 나가봐 아 이거 모두가 클래식이라서 안되는데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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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에서만 네 네 네 그냥 하자 그냥 하자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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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한 명이에요 지금? 아 한 명 한 명 레디 마이크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레디 아 아 잘들리세요? 잘 들린지 안들린지 모르겠네 낚시 어떻게 해? 낚시 어떻게 해? 낚시 어떻게 해? 낚시! 뭐야? 무슨 일이야? 일단 시체 어디 있었죠? 마이크를... 아 잘 들리세요? 말광님 혹시 모바일인가요? 여보세요 어디다 얘기 좀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를 꺼놓고 있었어 오케이 아 아 어 나오나 보다 시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빨리 될 거 같은데? 시체 어디 있었어 시체 어디 있었어 시체 어디 있었어 시체 어디 있었어 또리순이님을 만났어요 또리순이님 아니 저 화재 진압하러 갔는데 유언지님 전수대에서 놀고 있었어요 예배나 갔다가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또리순이 만나가지고 계속 화재 진압도 안하고 거기에 서 계셨어요 아니 예배 진압하고 있어 예배 진압이래 예배당에 있어 예배당에 아 고미티비야 누구였지? 한 명이 또? 한국사람들하고 좋아하고 오케이 오케이 같이 다녀요 같이 다녀요 그러면 미션 다 깬 수 있나요? 저 미션 다 깼어요 시척 하나 말 보내주면 되겠어요 자리순이 만났을 때 말 어떡해 아아 만났을 때 말 어떡해 이거 미션 오면 이해가 안되나? 고춧가루 택시 택시 오 뭐야 진짜 차 온다 이가 뭐야 무슨 일이야 저 공장 쪽에서 발견했거든요? 왜 계속 내가 발견하지? 저거 연관돼 연관돼 지금 이거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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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공장에 한 3명 있었는데 나랑 누구였지? 아니 나 봤지 어 너랑 나랑 한 명 더 있었는데 백군님 있었어 백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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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백군 나간거에요? 나간건가? 죽은건가? 나간건가 저거는 나간건가 나간건가 만약 두명있다 치면 두명 죽이면 끝나 이거 임포스터가 뭐? 나 유어링 찍을거야 자꾸 관리는가 없잖아 나한테 이 histogram 이렇게 자주 찾지? 저에게 잘 가라 우리 죽으면 끝나는데 개같이 멸망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일단 3명 확신임 몰고간 사람이 그 뭐야 골이야 뭐야 와 뭐야 오리면 좋은거야 나쁜거야 야 야 미션하는데 난 미션 안하고 있었거든 보라 저새끼야 야 나 깜짝 놀랐네 뭐야 사보타지가 걸렸었고 미션시간이었어요 그게 무슨일이야 나 아니야 거짓말치지마 나 미션을 안하고 있었고 이제 뒤에 서한님이랑 고미티미님이랑 같이 뭉쳐있었어요 근데 저는 냉각수 채우고 있었는데 냉각수 채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색이 하늘색이 노란색이 오는거임 그래서 어 원셨네 했는데 갑자기 하늘색이 반동감 벨벳카 말도 안된줄 하지마 너잖아 하늘색이 반갈줄게 진심 내가 조만간 놀 마라타를 걸고 내가 조만간 놀 마라타를 걸고 내가 조만간 놀 마라타를 걸고 이거 보라 죽이고 아니면 바로 심고해서 노란 죽이죠 그럼 이기잖아 네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내가 죽이야 아니 누가 반대로 와라고 이 사람들아 아 보라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 진짜 노란 죽였으니까 아 이겼다 나이스 이겼다 이거 이 테스트가 한 명이야 두 명이야 야 너무 좋아 애 죽이고 애 한 명 몰아가서 죽여서 두 명 컷했다 이제 두 사람 남았습니다 이거 고랭아 그냥 죽어 까불지 말고 이거 막 이거 막 욕같은데 막 타던데 다시 가 애들아 애들아 갈땐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그냥 죽어 이 땅굴 타는게 진짜 인커스라는 하아 맞아 맞아 아니 니마 그 신고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어디서 눌러야돼 신고 이거 정신이 돼있어요 하아 어디요 어디? 종이? 종이요 종 아 어디죠 집퇴하지 말아봐 집퇴하지 말아봐 갈 땐 가더라도 담배 한 대는 괜찮잖아 저기 가운데 위쪽에 있는 것 같았는데 저 안쪽에 아 오케이 일단 노랭이 죽이고 일단 아 이 자식이 몰아갈거면 자식아 몰아가기 재밌네 보라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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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아 목소리는 예쁘더라 어 아 아 씨 인생 코스터 걸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아 자투합니다 아 갈댄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 괜찮잖아 빨리 아 아 아 더 기네 하하 하하 치즈 까피 나이스 와 곰이 비질란티였어 와 개무서웠다 아 나 직업이 없는데 어 나만 직업이 없었고 아니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긴 했는데 이거 너무 이거 우리가 이긴 거야 이거 난 도도색 난 도도색 이거 시민이 이겼어요 시민이 이겼어 난 도도색 아니 보라색을 왜 죽였어 내가 왜 죽어 보라색 보라색이 보라색이 아니 내가 내가 지금 왜 왜 죽은 거야 내가 왜 죽은 거야 야 이겼으면 되지 자식들아 미안하다 내가 목소리를 넣은 걸 어땠어 내가 갈등이야 이거 뭐야 내가 왜 죽어 보라색이 보라색이 아니 님들 말 어떡해 만났을 때 맞아 만났을 때 이 판은 이 판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드는 어떻게 해요 아 클래식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클래식 플러스로 가야 되나 봐 아 왜 아 만났을 때 말하고 싶은데 아까 만났을 때 말하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왜냐면 제가 임포스터 걸렸을 때 죽이기 전에 항상 웃거든요 근데 만났을 때도 얘기하면 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민사죠 민사죠 민사 싶은 거 아니야 아 나 반 아 잠깐만 아 그런다고 맨날 맨날 내 판마다 날 달면 안 되지 플러스로 플러스로 만들어온 기잘 님들 다시 오세요 열받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하루 다시 하루 오케이 플러스로 오케이 플러스로 아 재밌네 할만해 아니 고의물로써 재밌네 아 근데 이게 웃긴 게 아니 마지막에 왜 죽인 거야 그 사람을 나 몰랐어 투표하라고 아니 진짜 갈통이네 나 아무 정보도 몰라 저기 말해야 돼 아니 아무 정보도 내가 말했잖아 내가 곰 곰 그분하고 아 일단 마이크 쪽으로 들어감 방 찾았습니다 뒤에서 함 오케이 아니 이거 맵이 무슨 맵이에요 이게 이거 구글링핸드 맵이 안 나와서 맵을 모르겠어 나도 몰라 안녕하세요 어 악취자 그대로 있네 뭐야 아니 님들 근데 이거 거리는 못하네 이거 거리는 못하네 어 거리기반 채팅하려면 거리기반 채팅하려면 그거야 되네 어 개인 프라이버시방 아 공방에선 안돼 그냥 아예 어 그냥 오픈해선 아예 안되나봐 아 플러스는 좀 꽤 힘들거 같은데 이거 지금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가능한가 플러스는 뭐하면 나요? 아마 설명이 나올거야 플러스는 직업이 있다는걸 들었는데 우리 어떻게 늘리냐 직업이 있고 카퓨터한테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거 아 아이 이거 원래 그냥 마이크가 안돼? 아니 이거 그거 안돼요? 그 대화시간 못 늘려 이거 아 늘렸어 아 어 응 늘렸어 맞아맞아 너무 잘 투표 가리고 아니 투표 시간 아니 투표 시간 아니 이거 토론 시간 투표 시간은 뭐야 누구한테 투표한건지도 좀 가려야될거 같은데 어 가렸어 그것도 가렸어 어 됐다 됐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에이 이거 어두워서 제일 안좋아 이거 오리스도 오리스도 한명인데 늘려야되는거 아닌거지? 오리를 늘리고싶은데 안 늘어나 늘리고 오리를 늘리거나 아니면 임포스트를 임포스트를 임포스트가 3명이면 좀 많은데 오리 수입이 방금 두명이 한명 그 무슨 중립미션 있던거 아니었나 어 어 그니까 3명이잖아 총 난 도도세 난 도도세 아니 이거 이 맵이 지금 아니 이거 오리 왜 시발 안 늘어나? 맵이 랜덤맵인가? 아니 직업을 왜케 아니 직업을 왜케 지.. 지정하는걸까? 안해놨어? 직업이 아니 직업 개많아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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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